최근 광주지역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5월 7일부터 13일까지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이 16.2명으로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3.3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처럼 독감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큰 일교차와 봄철 활동량 증가, 실내외 마스크 해제를 비롯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